구조활동을 나간 119대원이 엉뚱하게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방대원에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앞으로 처벌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는 119소방대원들. 하지만 현장에서 낭패를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멱살을 잡고 빨리 가지 않는다며 구조대원의 얼굴을 폭행합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꺾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부산에서만 모두 20여 건이 넘습니다. 조사 결과 소방대원의 30%가 심리치료를 받기를 요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최근 소방대원들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결에서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아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